아 이제 들리라이고 라이코 라이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크루티 나왔습니다 언니 조직이에요 저희? 포니걸 아 진짜 너무 이기고 싶다 진짜 깨박이는 무조건 이기고 싶어 언니가 다른 애는 모르겠는데 깨박이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깨박이는 지기 절대 싫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연기 이기면 이제 너무 세가지고 누가 해주냐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기고 우리 끝판왕으로 갈 겁니다 그냥 이미 쎈 이미지 되는 김에 그냥 진짜 세게 가야겠다 이거 이상하게 있잖아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아이씨 일곱 척 어이씨 오르죠 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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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지 izations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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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사님을 아세요 강박사님 아세요 강박사님 네 그러면 일단 첫번째 경기가 거기 우리 2피어 양감독 vs 철색이잖아요 철색이잖아요 철색이 형도 처음 뛰어보고 양감독은 0승 1패인데 첫 기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2피어 됐는데요 철 라운드 아니 아니지 평베리여 가지고 딱딱 재밌을것 같네요 소문 들으셨죠 네 4대떡 만들어드릴게요 지금 4대떡 네 거기 오늘 한 명 방수시켜 생각하시구요 거기 상태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거꾸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좀 보이지만 저희 뒤에 신 보이죠? 저희 신과 함께 간신이요? 이게 술 먹방 크루들이 운 좋게 몇 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진 게 너무 귀엽네요 꼬빅 아닌가요? 꼬빅? 예? 예? 봐 뭐라 했어요 지금 당신 와 미쳤어 30만 개방 역대급 아니야? 역호술왕이에요 그들을 구하면 9,300만원 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크다 여러분 폰지 해주시면 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하시다 여러분 재미있게 깨빵이 방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애있더라 재미있게 합시다 권투를 빕니다 권투를 하세요 저희 즐겁게 해주세요 제발 얇아주셔봐요 꼬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무릎 뜯어줄게요 닭뼈 조심하세요 오늘 인원이 좀 빨리 준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었는데? 43명이라서 철수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섭게 나오지? 살짝 그 길냥이 중에 싸움 잘 해가지고 눈 다친 고양이 있잖아요 대상 고양이 떼껄룩 거리는 떼껄룩 느낌인데요 철수 오늘 군대 손 풀 때 자기 삘 좋다고 할까? 몇 명 살아나는지 중요합니다 다섯 명 완전히 서클이 너무 안좋다 이러면 사실 아예 남쪽 스타트 왼쪽에서 하거나 자 거기 끄자 어? 핵 같은데? 살리러 왔나봐 어? 안걸렸나 이거? 핵 같은데? 아 핵 같은데? 살리러 온 것 같은데? 아 핵이다 핵이다 무조건 핵이야 아 감싸면서 올 텐데 아 감싸면서 올 텐데 아 진짜 핵 개호바야 아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렇게 오잖아? 무조건 핵이야 이거 도망가야 돼 차 타고 있다가 아 인원수가 개 빨리 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인원수 많이 줄었는데 불안하더라 헷갈렸어 철수 오늘 일찍 와서 연습했을 때 연습했을 때도 잘 듣고 개빡치게 됐다 진짜 철수 오늘 몇시에 왔지? 난 4시 반? 4시 반 부터 와가지고 손 풀면서 아까 10킬 3등 하고 나서 오늘 무조건 이기겠는데? 하면서 이제 기분 좋아했었는데 자 현재 1세트는 저희 아이였고 1대 0입니다 1대 0이고 확인 저희 진투 저희 티뉴하고 거기 상어 할게요 어 저도 뽑아주시지 상어씨 말고 저를 뽑으시지 왜 개박씨 좀 이따 패드리려고요 좀 이따 넌 개박스도야 제일 맛있는 반찬은 마지막에 먹어요 개박씨는 골포 언니한테 맞으셔야죠 개박아 넌 나만 팬다 기다리고 있어 나만 팬? 숟가락 살인마 보여줄게 오늘 지면 한 명 추방하나요? 거기가 질 수가 없어서 거기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안 돼요? 아 저희는 뭐 우리는 지금 돈을 어떻게 나눌까 벌써 생각 중에 얼마가 들래? 아 좀 회식 매니저가 알겠습니다 네네 노량진으로 갈지 어디로 가야죠 오늘 각자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택시 타고 집으로 가세요 왜 나 질 것 같죠 아니지? 나도 질 것 같지 않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죠? 티누가 아까 들어갈 때 표정을 갖고 많이 긴장을 했더라고요 아 나 티누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얘가 표정이 상기가 되어 있던데? 근데 내가 왜 저랬냐면 처음이잖아 처음에 뒤로 보내면 긴장 더 심해져 나 처음에 뒤에 있잖아 아빠점이 심하긴 할 것 같아 나 4대2 했는데 진짜 손이 이제 아니 너는 3티어 앞에 보내자면 아 맞다 아 맞다 둘 다 비슷한데요? 둘 다 비슷해요 사실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상원여도 다리 건너기 힘들어서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저였으면은 상원이 아마 노보다리로 가지 않을까 원 한번 벌려고 나쁘지 않아? 원 보고 바로 보트? 그렇지 보트 타라고 해지 팀이야 어디로? 페리보트 들어가네 정말? 페리보트 빨리 야 오른쪽 보트 혹시 재미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다리로 가려고요 다리 한 번 더 먹어 다리를 걸어가려고 하는 건가? 지금 살짝 보자는 것 같은데 고민 중이었네 버티노가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해 이런 걸 많이 알아봤어 고정차가 어딘지 볼 수도 있어 상원여는 상원여는 브리모 보트 타라고 제발 이걸 보틴다 탈 때 제발 버티노가 너다 상원 헤엄차서 온 거 아니야? 상원 차라리 헤엄차 차라리 헤엄차 헤엄차 보탈 타려봐 보탈 타려봐 제트럭 어떻게 하냐 내가 저번에도 말해도 이렇게 어중간하게 제트 할 때 그냥 소리 내고 달리라고 얘 약간 차처럼 제트 누르면 앞으로 좀 갈 줄 알아 나중에 탈락을 하네 왜 그런 거 같아 제발 한번 살려놓으려고 괜찮아 있었으면 일차에 뒤졌을 거야 상어도 프리모 보트 타러 가나? 그러네 보트 없는 거 보고 이거 써클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늦게 간 거 아니야? 어 그러네 포트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사람도 있어서 이거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 제발 사람 있었어 아까 큰 거 오냐 아 보트가 있네 웃긴 한데 아니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사람이 탕탕 까비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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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으로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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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놀아 이거 맞아요 에메아 전화하면 티뉴이가 이거 사운드만 체크만 하면 없는 거 어 맞아 맞아 맞네 같은 버튼에 근데 이게 밀베소클 딱에 비해 생각보다 사람 많이 와 근데 이거 이러고 있으면 사운드 닳을 거 같은데 티뉴이가 사운드를 안 낮추 illustrates 아하 걸프 사운드 들을 거 같아 티뉴이가 어? 거울 봤다 봤어? 어? 봤다 봤다 봤다! 어? 야 상은 것도 알 거 같은데 이거? 옷이? 어 봤나? 상은 모른다? 상은 모른다 받아 먹겠다 받아 먹겠다 받아 먹을 거면 더 받아 먹지 어? 봤다 서로 봤다 아니 못 봤어 상하지 못 봤어 아 본 거 같은데? 아니 상은 못 봤어 아니 상은 못 봤어 자리가 안 좋아 야 이 벌레야 뭐예요? 아 좀만 빨리 봤으면 안 돼 하이드 쳐 새끼야 하이드 팔색을 주세요 팔색을 주세요 아 얘를 어 들었다 발 소리 안 주면 나 안 주면 무조건 이런 거 같아 어 서클 두 다밖에야 둘 다 가야 돼 잡으면 바로 끝 그냥 제발 거기서 밖으로 해줘 제발 너너더 진짜 나이스 지훈아 아니 이거 상은 씨 모르는 거 같아 몰라 티뉴만 알아 티뉴만 가겠다 이제 지나가면 뒤진다 아 갔다 씨 아 아 아 근데 왜 집을 들어가려고 했을까?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이게 꿀이녀야 어 어떻게 안겠다고 생각이야 이게 꿀이녀 아 심장 박는 거 아 너무 심장 와 근데 진짜 ㅈㄹ 진짜 씨발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킬려고 봤는데 상어 자리길래 어땠어? 아니 상어 한 줄 살짝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멀리 따김이 있을 때부터? 멀리 따김이 있는 게 혼자서 계속 쏘길래 느낌이 나처럼 저렇게 들어왔을 것 같은 느낌 니가 똑같은 데다 붙어세웠어 개잼이지 조화잼이다 다음부터 언제? 다음부터 언제? 저희는 이스벨 나가고요 박해원 저희가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박씨 혹시 처발 녀석이 어떤가요? 한 분이신다고 표정 너무 안좋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뭐 상어씨 내주는 카드여서 어차피 딱히 생각 안했어요 제가 끝내면 되니까 데비전 개 처발라버렸네요 와 맛있다 재밌네요 얘기니깐 너무 재밌다 재밌네 이 정도는 해야 우리도 재밌기고 더하지 근데 아까보다 이빨이 좀 덜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저희는 저번에 3대0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또 역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출발 1대1은? 1대1은 아주 나쁘지 않은 출발이에요 3대0에서 4대3으로 역전했기 때문에 저희 레전드를 썼기 때문에 1대1 출발 아주 좋죠 혓바닥이 조금 길어지셨네 다가가가 재밌어요 다가가가 재밌어요 도청하는 거 같네 오 간다 간다 선생님 안 돼 아 내 손기라 이거 모른다 다가가가가 제발 다가가 다가가가 괜찮아 근데 1킬은 할 수 있다 1킬 다행히 근데 아니 그럴만해 아니야 AR 쏘지 싹다 뺏다 해야지 싹다 뺏다 야 그로자다 선생님 제가 그로자예요 3등인 거 같아요 다샤 세웠어요 다샤 세웠어요 다샤 뚫어야 돼 다샤 뚫어야 돼 아 나 여기 민능선에서 찍으면 어? 어? 아 자리동 어? 다행이다 아 됐어 다행이다 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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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점이야? 나쁘진 않은데 2킬? 어 피 피 안 먹어? 피 안 먹어? 아니 왜 이래? 아 갔다 이거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어? 어? 아니게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자기 환경도 아니고 이렇게 좀 긴장되면 그럴 수 있어요 마이클킴? 응? 저희 성장 나가고 거기 박프로 할게요 저희 후공할게요 후공 긴장 많이 했나 봐요? 긴장을? 나 조기 좋네 조기 선생님 조기 좋으면 그냥 보고 계세요 가만히 하하하하하하 그니까 말 많네요 좀 보고 계세요 그냥 이기니까 말 많죠? 네 그럼 이기시던가 네? 죄송한데 비서고 안 쓰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자 신입 충격합니다 저희 박프로 대 성장 뭐가 아까 잘못 처먹었다 이게 갑자기 박프로를 그러니까 잘 처먹어서 하는 거죠 잘 처먹어서 저도 불러주시지 왜 자꾸 안 불러주시지 딸 거 같은가? 저 좀 불러주시지 이따 그냥 아가리에다 꽤 닫혀 넣어드릴 테니까 아 왜요? 달리 꺼지니까 난 2패한 기분이신가 봐요 떠들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예 계속 해보세요 계속 뭐야 3천만원으로 뭐하지? 뭐할까? 3천만원으로 뭐할까? 3천만원으로 뭐할까? 그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성장 해줄까는데 우리 아직 이게 카드가 많아서 괜찮아 네 부품 전이었던 거 지금 0키리 잘하잖아 응 0키리 조라리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자리가 중앙 들어가서 그냥 버티는 거 같은데 난 봐봐 자리가 개안정이야 난 이놈 없어서 그냥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별라라 아무도 안오려하네 그니까 그지같은 자리라서 그냥 쓰는 거 같아 방금 총알 바뀐 거 아니야? 아 방금 총알 빼는데 아 방금 총알 빼는데 뒤지마지 우리 왠지 안 보는데 아 잘생겼어 너무 좋은데 아까보단 이거 훨씬 좋다 호급이 될까 한 끈 더 가는 게 좋은 거야? 아 공짜 온다 안 돼 차수리 들었니? 친구 오 차를 본 거 같은데? 아니면 핵이거나 차수리인데 들었을만해 방금 바로 빠진다 아 아 아 아 성장형 보여줘 제발 파이팅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아 얘네 핵인가 보네 아 성장형 진짜 핵도 심해야겠다 얘네도 핵에 좋은 거 같은데? 빨리 돌려야 되네 몇 점에 마이너스 얘네 침해 절색 엔딩 절색 엔딩 났다 폴롱 표정 절색 엔딩 절색 엔딩 절색 엔딩 치킨으로 그냥 치킨으로 가야 치킨으로 나이스 하나 비행기다 하나 비행기다 치킨으로 기적 꺼봐야 돼 주방 나겠다 주방 나겠다 이킬 짜실더라 이킬 짜실더라 주방 아 나 1킬 먹으면 되는데 1킬 그게 너무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이게 돌고 도니까 사람 없는 데로 도니까 1킬을 하려면 총소리 안 났어 두 팀 있는데 가서 빼먹던지 아니면 한 팀이랑 싸워야 되니까 아 이거 핵같은데 아 이거 핵같은데 돌산이야 왜 이렇게 졌어 아 킬 먹으러 가나 보네 킬 먹으러 간다 29색 맞다 알마나 알마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나쁘지 않은걸 히만 없으면 아 뒤에 괜찮은? 뒤에 안 봐도 돼? 아 뒤에 있었으면 진짜 되었어 아 감탄했어 오늘 삼두기 아니라서 손잡은 것도 했긴 했지 아씨 더 붓게 더 붓어서 되게 막기는 어차피 하긴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어 괜찮다 어차피 어차피 기름이 좀 안 예쁘다 정지 별로 안 예쁘다 아 신나 많아 아 이따다키마스 이거 너무 맛있었다 힘들었거든 방금 그렇지 오른쪽으로! 아니야 왜 들어가 아아 아아 승주만 하면 되잖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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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 아직 기다려 확실하게 하자 이 새끼 갖다 박는다 미친놈 아이고 명심 아 대박 아 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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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박이오 네? 진짜요? 성공인가요? 괜찮겠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 같은 방 같은 방 아니 그거 뭐 신이라고 하시던데 뭐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병신인가요? 하데스에요 하데스 아니 하데스도 아니에요 하기스에요 하기스 아싸 치킨기술 주실분 무슨 신이라고요? 예? 예? 까박하네 아깐 어떻게 했지? 말레일아 말은 하고 쏘세요 아 오늘 처음엔 잘 안만린거 같은데 이게 밥이? 오! 붙여넣기 산다 아이 왜 그래 이거 아니 왜 이래 이거 이상한 소리 조금 내지 현장 아니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빵빵거리면서 도발하네 흰은아 판차 있나? 있어 있어 흰은아 오늘 너무 자신감이 정치나 움직이네 굉장히 암우지게 했네 오 automatic 지나갈수 있는 운뚝도 아니야 오오오오오 든든한데? 대박이 이쪽인데 어? 여기 왼쪽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2층집 구조가 딱 저거였는데? 꼬박이 형이네 이거 꼬박이 형이네 이거 꼬박이 형이네 이거 아니 이게 진짜 개그치로 써네 와 진짜 꼬박이다 어 잠깐만 이거 어 근데? 제발 형 어? 한 명인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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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케 아 진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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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아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거 142 야 터지겠다 119 전화 준비해 아까 폰후나 처음에 찾을 때 90대형이었는데 어 차박군다 야야야야야 DMR 이거 맞추기 어렵긴 하잖아 9회가 났다 차라리 인정 그냥 완전 끝에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깨박이 형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 그게 먹는다고? 어? 뭐임? 못 켰어 못 켰어 뭐야 어? 뭐야 사람다 뭐야 사람다 어? 총 넣을 수 있어 너 먹었다 난 죽었어 어 씨 어 개자리 아 이혼이 미친거 아니야?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내 깨박이랑 같이 키라 했어 깨박이도 이렇게 키라 했어 같은 팀이었어 어 같은 팀 나이스 나이스 우리 친구 살린 애야 사람이 있지 얘가 살린 애가 아까 뛰어온 애가 어 그러면 차도 있어 이 팀 위에서 날라올 거야 아마 개나있어 앞에 차 아 맞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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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뒤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킬로고 뛰어! 골프 놔두 킬했다! 친구 죽였다! 친구 죽였어! 친구 블루팀 내리는 애잖아! 아니 대왕배인데? 차 밖에 없어 뒤에! 아 뒤에 뒤에! 베리인데? 제발! 연마 연마 연마! 연마 연마!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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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누나? 누나? 누나 봤다! 누나 봤다! 제발! 누나 해줘! 누나 해줘! 제발! 자기장 가방까지! 아 놀래라! 얼굴은 혜진데 성격은 다리였어요 누나 너무 반대해! 바퀴 하나! 바퀴 하나로도 갈 수 있는데! 어? 차를 왜 버리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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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라 지 빡나봐! 어디 가요? 예? 오른쪽 못 트는거야! 아 안 틀어진다더라! 사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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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총 음악 이상한데 써가지고 없죠? 예? 예? 맞다! 사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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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일단 놀리자! 아이쿠! 아이쿠! 아니 신속성은 킥까지 올려줘! 사장형 나 갈 것 같은데? 놀려! 일단 놀려! 깨박님 들게 좋아하세요? 참게 좋아하세요? 아가리에 물려드리게! 응? 맵 탈게요! 맵! 그래요! 깨박씨! 깨박씨는 게임하지 말고 맵 탈 때 제일 예뻐! 맵을 타! 맵 타줘요! 깨박이 맛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이쿠! 아이쿠! 아직 안 끝났는데! 이번 편에 끝내 드릴게요! 인터넷! 그럼 마음껏 웃어주세요! 네! 웃을게요! 네! 어우 괜찮은데? 어떻게 캠이 뽑혔나봐요! 차 저렇게만 떠도 돼? 왜? 그냥 헤어수에 올리는 게 낫지 않아? 아 헤어수에 들어가 있는 판단 너무 아쉬운데요? 차에도 있어야지! 아 사티오냐고! 혹시 아까 저한테 얘기했네? 너는 볼 것도 없이 끝나서 뭐 할 말이 없었어! 아 어떻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되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 깨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사람은 죽었어! 지금 써클이면 일판자가 뒤에 차 되고 일판자가 지금 타는 게 괜찮아! 아 근데 저 끄따개 비인데 차량도 볼 수도 있어! 근데 저 끄따개 비 있잖아! 좀 더 따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는 거 맞아! 아 괜찮아 괜찮아! 따와! 아 여기서 갑자기 막 홀드위에서 그냥 아 하던데! 아 하던데! 쟤가 뒤에부터 왔어! 어? 아 여기도 되면 안 되는데 차량 좀 더 올리지! 여기 바퀴 나가는데? 그렇지! 이 집어네! 아니 바퀴 나온다니까! 여기! 아이고! 믿어봐봐 일단! 여기는 차 깨져도 뭐 나쁘진 않아? 그냥 차 움직이지 마! 밖이 깨져도 쓰면 돼! 밖이 깨졌다고 차량 안쓰기만 안하면 돼! 여기서부터 좋은 점이 다리 밑이 전부 뚜벅이로 가능해! 으음! 여기서부터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양룡이야? 양룡이야 저거? 양룡이야 저거? 양룡이야 저거? 어? 왜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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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핵 같은데! 방riz이가 밝혀진다데요? 얘 induce環境 Bach가айтесь 찍 hanoba 브랜드 바뀌는 거 핵 같은데? 어디서 주 têm 뭐 이런 digit 가 t 아니 천천히 niet671 savaела đấy 템포 적응한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 아휴 오늘 decision sshy crafted다 갈 requis into weeds 너네베이크 아래 가르치다 야야야야야 뭐 와 상대도 우뚝이다 거의 상대도 거의 우뚝이 서준이다 아니아니아니 어우 쌈빠라 빙빵 야 연막을 하나 쳐 미친놈인데 미친놈인데 이따가 미친놈 와 근데 왜 진짜 웃으면서 각이 다 나 우뚝TV 제발 야 근데 진짜 또라이다 넌 진짜 그만 그만 총알 미리 꺼내라 이제 미리 없지 않아 총알 없는데 어? 2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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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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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우면 안 돼? 살짝 안 나올거야? 아니 왜 누우면 안 돼? 아니 왜 누우면 안 돼? 아니 왜 누우면 안 돼? 일어나자 일어나자 오 나있어 오 나있어 나있어 쟤네 표정이 창백해졌는데 3 몇 생이야? 13 생선 아 누워있었는데 얘 저 여기 파밍하다가 깡소리 나면서 근데 왜 일렉가방에 긴장했네 이거 일렉가방 아니야? 용도에서 2번 당했어 S자에 다 박으면은 그게 근데 얘 이쪽에서 킬 먹기 힘들어 어 맞아 그러면 생존이 주니깐 킬 못하고 2등은? 그래도 우리가 이겨 무조건 킬해야 돼 어 참 제발요 형아 아 제발 이거 일만 죽지마 아 너무 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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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잘하네 자 계속 끈다 뭐예요? 뭐야? 세운거 아니야? 얘 뭐야? 얘 몸 깡다구요? 오른쪽 거래에 세운거 어디 세웠는지 들어갔나보다 확실하게 아 진짜? 아 이건 좀 쉽다 아 똘이다 지어댔다 아 목상이여가지고 두 명밖에 없어? 아 힘이 좀 약하다 제발 지붕 봐라 애들아 어? 이러면 헤매야죠? 어? 어? 뭐야 두 명밖에 없어? 응응응응 헤매야 오케이 아 저기 단차 한번 버텨주면 좋은데 아이 좀 할 줄 아네 아이 쟤 목상 배제한거 아이 쟤 목상 배제한거 제발 지붕 봐라 애들아 제발 한 번만 더 끌어주면 응 예? 집안에 쳐박혀 S자각 S자각 조심 오 걸렸다 나이스 이러면 왜 같은 팀 아니야 저거? 아니 아닌거 같은데 아 들어갔다 나이스 이러면 많이 힘들다 샷건 있나? 없었던거 같아 아까 오른쪽 방 있었을걸? 여기 왼쪽 방 여기에요 여기 사람있어요 아 근데 괜찮은데? 근데 어차피 기절시켜도 어 야 도망갔다 이거 한팀 한팀이네 쿨커드 2팀이네 아닌데 싸우는데? 아니 이거 쪼이한테 뽑아가는거잖아 아닌데? 아니 나 싸운다 아 에이 조졌네 이거 아 여기서 키워먹으면 안되는데 근데 위치에 어 한국인이 밀었다 어 아니 여기서 탭 찍어야지 여기 기절이야 아냐아냐 AR이야 베릴인거 같아 터치 이미 한거 같은데? 끝까지 기다려야나 얘 터치 이미 한거면 얘네 3명인데? 파마스 소리 아 이걸 안써? 응? 그냥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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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방인줄 알텐데 쪄 아니야 끝방인줄 모르자 뭐야 뭔 포지션이야 이거 오늘 뺐는데 아 진짜 이 형 비응을 안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지금 장난치는거야 재미가 좀 심킬러고vern한다음에 바로 나오는거 입에다가 넣어버릴 hes 얘들아 이겼다고 아 어떡해 쭈디데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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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개가리를 깨버렸네 아이고 걸밑개가 증명이 되어버렸네 그냥 깨 맛있다 깨버렸네 상대전으로 개빡인데? 근데 이게 진짜 큰게 신으로 모시는 박 프로가 무너져서 그때부터 가득히 연패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진초로 박 프로 데려갔습니다 깨방님 성장이 오늘 증명해 저희 30만 개로 뭐 할까요?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추천 좀 하세요 그냥 네? 추천 좀 하시고 다음에 뭐 또 되면 또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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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오늘이 더 재밌었어요 사실 나 두 번째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르다 너가 다 흐름을 딱 바꿔줘가지고 너가 바꿔줘 그것도 1대0 2대1이여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상호를 잡아서 이기고 나니까 거기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살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가 저번 주 보다 게임 수준이 훨씬 빡세 어 왜냐면 킬이 다 1,2킬 정도밖에 안 되잖아 거기서 4킬을 하는데 아 칭찬하셨다 에이 아 하지마 아유 하지마 그럼 이제 네 그만해 그만해 그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근데 느끼는 건데 항상 게임을 맛있게 하는 거야 맞아 그니까 진짜 좀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들어와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볼게요 안녕!